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테스입니다. 스텝 설명 들어갈게요. 16카운트, 포올이고요. 택과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뒤로 들어서 배워보실게요. 1번, 오른발 토터치, 힐터치, 오른발 스톰프. 왼발 토터치, 힐터치, 스톰프. 오른발 빅사이드, 왼발 드래그 하면서 투게더. 내려놓으시고 오른발 스톰프, 왼발 스톰프, 오른발 스톰프. 카운트 해볼게요. 1&2, 3&4, 5, 6, 7&8. 섹션 2, 왼발 사이드 락 하겠습니다. 사이드 락, 리커버, 왼쪽으로 1분의 4 턴, 세일러 스텝, 힐터치 하겠습니다. 왼발, 백, 트게더, 왼발 힐터치. 자, 볼,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터치. 자, 2번 카운트 하겠습니다. 1&2, 3&4&5&6&7&8. 자, 16 카운트 다 했죠? 정면보고 다시 한번 카운트 해드릴게요. 자, 오른발 1&2, 3&4&5&6&7&8. 자, 오른쪽 12시라 생각하시고 오른쪽 3시방향 보고 또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자, 9시방향 보면서 한번 카운트 해볼게요. 자, 뒤로 돌아서 한번 더 해드릴게요. 카운트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7&8, 1&2, 3&4, 5, 6, 7&8. 1&8, 1&2, 3&4&5&6&7&8. 터치로 끝나면 됩니다. 자, 스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데모 영상 뿅뿅뿅뿅 같이 봐주세요. 러브 유!